오늘은 여타 헤비급 선수들과는 약간 다른 몸매를 가진 하지만 실력만큼은 단연 최고인 현 헤비급 챔피언 타이슨 퓨류의 베스트 KO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타이슨 퓨리의 데뷔전입니다. 헤비급 6라운드 1라운드 타이슨 퓨리의 1-2레프트 바디 경기 끝납니다. 여기서 1-2레프트 그리고 바디가 바로 이어집니다. 타이슨 퓨리 두번째 경기입니다. 상대 전적보니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듯 합니다. 초록색 트렁크가 타이슨 퓨리입니다. 1-2레프트까지 다운입니다. 여기서 스트레이트 주고 스트레이트 다시 레프트 일어납니다. 상대 타이슨 퓨리의 기회입니다. 와 빠지면서 스트레이트 그리고 후까지 이거는 경기 끝납니다. 여기서 스트레이트 주고 레프트 들어갑니다. 타이슨 퓨리 여섯번째 경기입니다. 상대는 스카앗 벨쇼 1라운드 퓨리의 잽 주고 바디 와 다운입니다. 이거 바디샷이 충격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잽 퓨리 주고 그대로 들어갑니다. 제대로 들어갔습니다. 경기 다시 진행됩니다. 네 타이슨 퓨리 또 바디샷 들어갔습니다. 어떤 펀치를 맞은 걸까요? 여기서 쑥 들어갑니다. 타이슨 퓨리 오늘 바디샷 잘 들어갑니다. 2라운드 와 이번에도 잽 바디 이거는 경기 끝났습니다. 바디샷으로 경기 끝납니다. 다운 장면 보겠습니다. 여기서 툭 그대로 들어갑니다. 다른 각도입니다. 잽 정말 좋았습니다. 타이슨 퓨리 헤비급 8라운드 경기입니다. 검색 트렁크가 타이슨 퓨리입니다. 바디샷 원투 훅 다운입니다. 다시 일어납니다 상대 아 잽 좋았습니다. 그리고 원훅 다운입니다. 이거는 충격의 커버입니다. 일어나지만 아 경기 끝납니다. 다운 장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바디샷 들어가고요. 원투 훅 들어갑니다. 두 번째 여기서 잽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잽 라이트가 들어갑니다. 타이슨 퓨리 영국 타이틀전입니다. 노란색 트렁크가 타이슨 퓨리입니다. 8라운드입니다. 와 이거 연속으로 어퍼가 들어갑니다. 다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스 그리고 빠져나갑니다. 언덕 9라운드입니다. 네 이거 잽 주고 어퍼 같습니다. 두 번째 다운 여기서 툭 주고 그대로 올라갑니다. 상대도 들어오면서마자 충격이 배가 됐습니다.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. 상대 오히려 몰아칩니다. 와 퓨리 어퍼컷 그리고 스트레이트 이거 힘들어 보입니다. 경기 끝납니다. 여기서 어퍼컷 좋았습니다. 그리고 랩트 스트레이트 적중합니다. 타이슨 퓨리 헤비급 10라운드 경기입니다. 와 타이슨 퓨리 훅이 들어갔습니다. 다시 원 훅 다운입니다. 이거는 경기 끝납니다. 무선 파괴력입니다. 타이슨 퓨리 그대로 관자너리 쪽에 적중했습니다. 타이슨 퓨리 니콜라이 파사 선수 헤비급 경기입니다. 퓨리 잽 좋고요. 우와 라이트 들어갔습니다. 상대 충격 있습니다. 다시 원 투 훅 라이트까지 쓰러지는 상대 다운입니다. 경기 5라운드까지 진행됐습니다. 타이슨 퓨리 라이트 주심 경기 끝납니다. 다운 장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잽 쑥 주고요. 빠지면서 스트레이트 이게 들어갔습니다. 비틀거리는 상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. 스트레이트 랩트 어퍼컷까지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라이트 마지막 다운 장면 여기서 그대로 훅이 크게 들어갑니다. 주심 경기 잘 끝냈습니다. 타이슨 퓨리 커먼 윌스 헤비급 타이틀전입니다. 3라운드 퓨리 스트레이트 다시 스트레이트 와 라이트 들어갔습니다. 네 다운입니다. 경기 다시 진행됩니다. 원 투 들어갔습니다. 이번엔 훅 투 양 훅 들어가고요. 다운입니다. 일어납니다. 상대 타이슨 퓨리 원 투 빗나갔습니다. 하지만 다시 양 훅 들어가고 라이트 어퍼컷 들어갔습니다. 네 주심 경기 끝납니다. 타이슨 퓨리 헤비급 12라운드 경기입니다. 상대 스티브 커닝햄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. 보너에 몰아넣고 우와 라이트 이거는 경기 끝납니다. 여기서 그대로 밀어넣고 제대로 들어갔습니다. 어퍼컷 주고요. 쭉 밀어넣고 그대로 라이트 타이슨 퓨리 헤비급 10라운드 경기입니다. 상대는 조이 아벨 우와 다이슨 퓨리의 강력한 스트레이트 다운 조이 아벨 일어납니다. 다운 장면 보겠습니다. 툭 툭 그대로 스트레이트 3라운드 끝나갑니다. 라이트 랩트 라이트 우와 종치면서 다운입니다. 일어납니다. 상대 여기서 와 훅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반대쪽 4라운드 스트레이트 들어갔습니다. 또 다운입니다. 다시 일어납니다. 여기서 훅이 들어가고 그대로 스트레이트 들어갑니다. 경기 다시 치는 탭니다. 타이슨 퓨리 원투 어퍼컷 또 다운입니다. 이번엔 경기 끝납니다. 여기서 쓱 피하고 그대로 원투가 들어갑니다. 어퍼컷 이어지고요.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좋아요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.